네,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God's great grace will be upon those who are attending Friday service. 네, 오늘은 우리의 새가족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모든 다른 단체대가 다 그렇지만 부흥이 되려면 새로 오는 사람한테 잘해야 합니다. For church revival to take place, you must do your very best to the newcomers. 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가는 교회잖아요. 자꾸 이래 보면 사가족보 거기에 아예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억지로 이래 한다는 걸 좀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기본적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야 돼요. 복음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 가만히 보면 헌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생각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틀고요. 복음을 누리는 데서 여하튼 결판이 납니다.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 이렇게 또 다락방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더욱 새가족보에 들어가라 얘기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알고 끝나는 이런 어떤 수준이면 다시 들으라 소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누림이, 복음을 누림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눈으로 딱 보면 들어가서 계속 들어야 될 사람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여하튼 목표가 뭐냐면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고 응답받아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죠. 어떻게 해서 비밀입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응답도 받고 증인되고 전달하는 것들은 그 사람 살아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걸 지킨 사람은 무조건 축복이에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히스기아 왕을 볼 차례가 됐는데 히스기아 왕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버리면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안 누려서 문제 있어요. 아무도 틀렸다 소리는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를 한 것 같은 걸 눌려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왕급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정의는 하나는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는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전도가 진짜 하고 싶으니 왜 전도가 잘하는데? 복음을 안 누려서 그렇지. 그럼 뭡니까? 이유가 오늘 산업선교에서도 망대 강조만 했거든요. 몇 가지 단어 나오는데 복음 망대 나왔어요. 내 안에 복음 들어와 있으면 복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날 인식이 되어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 사람 나 복음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누리는 것들은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복음이 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망대는 그것보다도 더 누려가지고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 나를. 요거 세우라는 거죠. 복음 망대.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절대 망대요. 복음 망대는 절대 망대가 돼요. 그죠?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서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다니고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망대는 복음 망대의 결과지. 그죠? 복음 망대를 계속 세우고 있으면 절대 망대가 나타난다니까요. 첫째는 내가 누르면 그 복음 망대가 절대 망대가 되겠죠. 안 그래요? 아무도 손 못 대 모든 문제 해결해요. 모든 뱀의 머리 박살이요. 아무튼 간에 다 정복이에요. 절대 망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누림이나 응답이나 전도나 성교나 모든 부분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복음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한 것이 영원한 망대였어요. 이거는 더더욱 진짜로 우리는 손도 못 대거나 안 그래요? 내가 복음 망대를 하고 있으면 땅에서 절대 망대돼요. 그죠? 그 의미가 영원하게 연결돼요. 천국의 보좌에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이거 안 그래요? 이걸 딱 세우면 되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거를 절대망대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그냥 이거 누리고 있는데 보좌에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지요. 주신 것을 누려야죠. 어떻게 절대 복음 망대를 만듭니까?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만들지요.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이지요.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누림이라는 것은 고백 다음에 오는 거지요. 믿음이 생기면 나오는 게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답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지 저게 답이라는 답이 딱 나면 간단해져 버려야지. 구체적인 복음의 말씀들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얼마 전에 봤어요. 추레옥기 29장. 그죠? 38절에서 42절. 그럼 약속한 대로 우리가 계속 약속의 피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안 그래요? 이걸 계속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나 주시니까. 그리고 그때 말씀을 주시지. 말씀 좀 하면 분명히 성취되고 허감 세력 무너지고 정복이 된다. 그죠? 그리고 오늘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인 힘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려움을 향해 가라 했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향해 가라. 요셉은 그렇게 했다. 그래야겠지요. 윤목사님은 누리는 분이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들은 누리는 목사 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있어요. 그때 많은 은혜 내주는 누림이 올 수 있어요. 대부분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윤목사님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단어가 발전을 하지요. 같은 부분에 대한 표현인데요. 얼마만큼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지요. 옛날에는요. 오래전에는 요셉이 요셉의 그 꿈을 가지고 애굽에 세계복음을 하러 갔다. 이걸 많이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도 하지요. 근래에 들어 가지고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은약,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러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림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이렇게 해석되어 질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단어고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한 걸 보면 그때 표현된 그것을 그림으로 딱 생각해 보면 달라요. 누리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아래에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 많은 단어들 중에 한 개 한 개가 내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와요. 절대 뛰어넘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사도바울을 뛰어넘은 사람이 없지. 그 밑에 있는 제자 중에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무조건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자기가 다윗을 이끌어 가려고 발부둥치고 당하지.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교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이야 했는데 지는 아이라는 거지. 절대 뭐 늘 얘기지만요. 인간을 높이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혹 그 사람보다 더 앞서는 일이 일어난 데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앞서게 돼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 우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족해도 그냥 진짜 놀라운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우리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저 세상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참 놀랍잖아. 그죠? 이게 사실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남미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감동이 있습니까? 미국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의 은혁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라고 골레오스의 2장 2절 3절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따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을 아는 지식 다 들어있다고 말이죠. 그 보화가 그 속에 닿아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법칙, 원리, 사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다 있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진단도 받고 약도 먹고 이래야 합니다. 그죠? 기도해보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드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일단 약부터 끊고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요. 약을 먹고 있으면 이게 자꾸만 이 신앙이 믿음이 옆으로 새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낳으면 더 좋지. 약으로 낳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더 좋은 거는요.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게 일등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여러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이게 사상이요. 이웃론적이 되어버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은약의 피를 행한 자들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이런저런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전부 다 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두 마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욕을 해요. 두 번째는 충성이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였어요. 몇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 충성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드려야지. 내 건 안 내놨고 하나님께 자꾸 주라고 하면 그건 사기잖아요. 그래요. 다 내놔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놔라.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내놔라. 그것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우리 목표는 그것보다 더 높고 더 높아도 괜찮을 만큼 경제를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힘도 나고 힘도 얻을 수 있고 또 인생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이 있지만 아버지는 거의 없다였어요.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사도발의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 네? 너희 이해하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낳고 있다. 지금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낳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뭐 사도발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시운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음이고 이건 근본은 아니지만 야텅간에 이게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내가 뭐 어떤 인가 아니냐. 그것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없이 진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 필요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는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마음에 담고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예. 예. 아마 4월 3일, 4일 이렇게 해가지고 4일, 5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파라마운트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복음을 좀 설명을 해보려 하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 복음 안에 남아있을는지 그건 뭐 얘기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예. 우리가 백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그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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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남미는 지금 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남미는 우리가 오천 종족 운동 진짜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다 전한다는 건 뭐 잘 안되겠지만 예. 하여튼 오천 종족 운동을 한다 내지는 했다라고 말할 만큼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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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gathering their funds to go to Korea for training. I do believe at least 31 participants will be going. 그런데 그 중에서 반은 이제 비행기표, 그 다음에 그 훈련, 훈련비도 400불인가 이렇거든요. 45만원이기 때문에 한 400불 돼요. 그걸 반 정도는 자기들이 다 내요. And they, half of them were able to support their own self within the airplane ticket and also the training fee, which is about $400. 나머지 반은 이제 우리가 이제 헌금을 예년처럼 그래야 합니다. And the rest will be upon the church offering.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뭐 저하고 몇몇 분 아니고는 잘 이래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And including myself, there are a few other people who are able to go out to the field and realistically see how it is and connect with them. 그래서 이제 나라 담당 중직자 이제 이런 걸 하려 하는 거예요. And that's why we have received the heart to appoint the church officers to be in charge of one nation. 그럼 이제 개인이나 가족끼리 이렇게 이제 소통이 되고 이러면 아 이분이 어떻게 변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변했다, 그 사람의 현장이 어떻게 변한다 이런 걸 자기도 알지만 우리 아이들도 알잖아 그래요. But they'll be able to be connected with the families there, the family members there, but also their family and themselves will be connected and be able to see the changes take place. 이거는 검토일 중에서 최고의 검토일이거든. I do see that this will be a very important role within the age of the 3-day weekend. 우리 아이들이 말로만 늘 강단했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만 듣고 있다가 진짜로 일어나는 걸 봤어. 예? 그리고 그 집에도 아이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CHAT GPT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소통 다 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애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알고 이러면 다르지. 우리 랩던트가 지금 움직이지는 않아도 사명은 확실하거든. 그래요. 이게 이제 나라 담당하려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된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일부러 딱 지정을 해가지고 같이 뭐 한 가족이나 두 가족이나 합회가 나가서 캠프 딱 한번 하고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 목사를 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 가가지고 복음 전 해보라고 하세요. 여기서 연습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목사 뒤집어지는 목사 나옵니다. 그런 거 이제 계속 접촉하면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당연한 것이고. 이건 뭐 성교 박사 학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교 학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기포하지. 안 그렇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꼭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참 중요하죠. 그죠. 개인이 먼저 응답을 받고 치유도 받고 이래야 돼요. 이게 없으면 힘이 없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인생의 문도 열리고 이래야 돼요. 이거 없으면 답답합니다. 질문 많고. 이걸 하려는 것 같으면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라는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걸 더 많이 했지.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안 그래요. 그것만 해도 뭐 응답받고 아주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딱 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내가 본 결과는 절대로 지속은 안 됩니다. 윤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이잖아. 안 그래요. 응답이 계속이잖아요. 우리도 그리 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리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윤목사님을 따라가지만 따라가지만 따라가는 응답 계속 반드시 일 난다 생각하거든요. 오늘 산업 승교 때인가 얘기했어요. 그 건물 하나, 큰 건물 하나 봤다고 옛날에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얼마인가 잘 잊어버렸는데 분명히 1600억은 아니고 160억인가 이랬거든요. 백만 불이 10억이잖아. 그치요? 백억인 같으면 천만불이지. 그러니까 천 육백만불이네. 천 육백만불인 같으면 어떻게 돼? 천 육백만불이네. 천 육백만불이네. 16백만불이네. 16백만불이네. 천 육백만불이네. 천 육백만불이네. 천 육백만불. 백만 불. 천 육백만불. 오 마이 갓. 아니 왜. 아니 봐봐. 10억이면 백만 불이잖아. 그렇지? 백억이면 어떻게 돼요? 10억이면 백만불인데 백억이면 천만불이잖아. 그러면 160억이면 천 육백만불 맞지? 그러면 천 육이면 어떻게 돼? 16백만불이네. 160억에다가 천 육임 같으면 원한 달력이 아니고 천 육이면 1억불이잖아. 아니 1억이 어떻게 돼? 봐봐. 이게 백만이잖아. 1억이면 이렇잖아. 이게 1억이잖아. 그러면 원한 달러 밀리언 달러인데 이게 천 육이요. 그럼 160억은 어떻게 돼? 160억은? 160억은 이렇게 돼야지. 이거 안 그래? 160억. 16밀리언 달러네. 천 육백만불이잖아. 천 육백만불이 어? 천 육백만불이잖아 이게. 천 육백만불이 160억이잖아. 그렇지? 천 대 1로 했을 때. 야간에 천억이 백이니까. 백이니까 안 그래? 160억이니까. 한 단이 났잖아. 그럼 이거야 그래. 16밀리언 달러. 네? 오케이. 16밀리언 달러. 아니 야간에 그래. 잃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천억보다는 이제 훨씬 작은 액수인 것으로 내가 생각이 나요. I do believe that it was lower than 16밀리언 달러. 그래. 내가 뭔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내가 오늘 메시지 되니까 목사님이 딱 방향을 정한 것 같아. So as I was listening to the messages, I was able to see he said his direction. 저 크다고 말하는 저 건물 저거를 예배당으로 사는 거야. 예를 들면 내 기억은 160억인데 160억으로 주고 사는 거예요. 본래는 거기에다가 본래는 지금 있는 부재에다가 천억짜리 빌딩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금 토일도 하고 뭐 예배당도 하고 다 한다. 이래 생각했거든. And I thought that he would purchase $10,000,000 worth of building for the age of the 3-day weekend.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는 것 같으면 이거는 160억으로 끝났어. 안 그래요? So if he just purchases that, it's worth $60,000,000. 그러면 지금 있는 땅 거기에는 땅은 이미 있는 것이 거기에다가 금 토일을 위해서 건물 세우고 뭐 모양 만들고 이런 뭐 몇백으로 끝나 안 그래요? And so he just has to spend a little bit more money so that he's able to construct another building for the sake of the age of the 3-day weekend. 그러면 돈도 질락이고 또 뭐 예배당도 생기고 이거는 예배당 같은 거 없이 진짜 친환경적으로 금 토일을 할 수 있는 딱 모습으로 꾸미는 거예요. And so he's able to purchase that for the sake of the church building but also for the sake of the age of the 3-day weekend. And so I thought to myself why is it taking such a long time for the church construction in Korea right now but they finally got the permit. There's a hillside right next to the church and underneath there's another hill but there's no permit for them to start the construction. And there's a politician who was a believer and went to go visit the church and he was able to give them the permit. And so I thought to myself right after hearing the news that they would build the church but no, a couple months have passed. And I recently heard from someone that they want to borrow and get a loan but yet the church needs a certain amount within their bank for the bank to say yes to that. And right now I think they're in the process where they're giving the offering so they're able to fill up the amount that they need. But now it's to the extent that they don't even have to do that because they've got the permit. It's far better for them in the city that they're in right now. It's far better for them in the city that they're in right now. Long time ago in the church of Korea it was a welfare center. They need to use that. But they used it instead for their church and there was an upper because of that. And they used it instead for their church and there was an upper because of that. But by law they're not able to sell the old place that they have because they now moved to a new facility or a new building. But then it is the city of Seoul that actually bought the welfare center from them. The location is so great that is why the city itself they just purchased it from the church of that welfare center. I do believe that they bought it for at least three million dollars or more. And here in the city of Korea they bought it for at least three million dollars or more. So they're able to sell off their old building and then they're able to receive that money and use it for the new purchase of the new building that they bought. It's not just anyone else's story. It's because we're the ones that have been interested with God's mystery to relate to others. And we're the ones that have been interested with God's mystery to relate to others. 내가 어떻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너무 많이 말한다고, 좀 그렇다 이래 말한 사람이 있다더라구요. 나는 생각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윤목사님은 이런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하고 이래 하잖아요. 저는 첫째로 이렇게 할 만한 지식이 안되고 이런 단어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이걸 잘 못해요. 첫째로 저는 아마 성질이 좀 못된 것 같은데 윤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얘기해도 그걸 바로 가져와가지고 막 이거 대신으로 쓰고 이게 잘 안돼요. 그런데 또 하나 이걸 자꾸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안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안 되어있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알기는 아는데 안 누려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내 마음에, 내 느낌에. 예. 주일날 이런 때도요. 어떻게 좀 다르게 이렇게 이제 뭐, 좀 이래 할라 하다거든요. 서서 이래 보면 뭐, 맛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이것 말할 때 너무 은혜가 돼.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이것 말할 때 너무 은혜가 돼. 매일 듣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저주의 세방이라면 속에서 힘이 팍 올라옵니다. 뱀의 머리 박살이에요. 이러면 속에서 힘이 딱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저것 뿐이잖아. 안그래요. 저것으로 끝내야지. 그럼 뭐로 할 겁니까? 안그래요. 아무 힘 없어요. 저것 빼버리면. 지금은 내가 말로 하나도 너무 오래 안하는데 좀 오래 전에는 그래, 은약을 누리는 기도 해라고 막 말이 많았어요. 제가. 나는 무슨 생각이냐고 이거 아이고는 안 되잖아. 안 그랬습니까? 됩니까? 죽어도 해야지. 죽어도 죽어도 뭐. 안그래요.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안 되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 이게 딱 안 들어왔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단어들을 자꾸 얘기를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안그래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육 목사님은 오만 단어에다가 망대를 다 붙여요. 요새 안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일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이 내겠다고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망대까지 붙여서 그러면요. 종교됩니다. 그래 저는 그거 하고 싫거든요. 그리고 저기 답이지. 다른데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하시는 거지. 안그래요? 오늘도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음 망대를 세우고 절대 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틀렸다 말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And this is the answer and nothing else. Even in the messages it said that we must be able to raise the gospel partisan, the absolute partisan, the eternal partisan. Of course this is right. 근데 나는 뭐 내가 잘못 깨닫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결과요. 안그래요? 이거는? But the absolute partisan, the eternal partisan is a result that comes. 아니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절대 망대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망대되어 버리면 다른 데서 절대 전도 망대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그래요? When you enjoy the gospel partisan, then rightfully so, the absolute partisan will be raised within you. 이게 원리 아닙니까? That's the principle is a not. 그리고 영원한 망대 되는 거 이거는 이 망대에 영원한 의미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진짜 손도 못 대지. And the eternal partisan is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come up with on your own. 이걸 영원히 지키는 의미로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지켜요? 안 그래요? How is it possible for one to keep it to the very end? No one can ever keep this. This is eternal.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의미로 전달되어진다, 보좌과에 전달된다 이런 개념이 영원인 경우에도 손못 대고 이걸 우리가 영원히 복음망대를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도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Even when it comes to the eternal partisan that must be raised through the gospel alone, no one can ever come up with it, nor can they ever make it on their own. 여하튼 복음에서 답내야 합니다. 그렇죠? That's why you must be able to come to the answer to the gospel. 복음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Because when you remain as at the gospel, it is bound to take place. 그래야 그때 내가 복음이면 된다 싶지. 내가 뭐를 조금이라도 섞어버리면 힘들어요. You'll be able to testify that it is with the gospel alone and nothing else. If you try to mix it with the gospel and something else, then it will be difficult for you. 그래야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약속의 피익을 잡고 있으면 아니 희석이야 왕이나 이런 유명한 왕들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나 적군이 쳐들어가고 적끼리 싸우고 죽어버려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안 그래요? 18만 5천명 하루 저녁에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왜 내 인생을 18만 5천명이 안 죽냐? 너는 이게 아니지 안 그래요? 그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왜 나는 안됩니까? 안 그래요? 나도 되게 해주시고 그래, 안 되도 오늘 입에서 나오는 거라도 한번 삼직 고백해 보고 그래 여간에 무슨 수를 쓰든지 여기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이걸 입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속에서 힘이 딱 솟아나고 이래야지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은 다 그래 됩니다 저게 그게 자꾸 발전해 가지고 정시기도도 되고 그리고 이십사도 되고 그래 하는 거죠 이십사회 뿌리가 여기라야지 다른데 있으면 그게 이십사회 대나마나 하지 그게 안 그래요? 이십사회 뿌리가 여기라야지 다른데 있으면 그게 이십사회 대나마나 하지 그게 안 그래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보고망대 있잖아요? 이거 형성되어지는 시작의 날이 다 되길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망대라는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딱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이해되어 가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곁해지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벌써 우리의 기도망대일 수 있지 않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하튼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은약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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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